인생의 3분의 1은 자는 시간이잖아요? 건강한 잠은 건강한 삶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는 잠, 그런 잠을 만드는 침대의 기본은 뭘까? 이게 비렉스 스마트 매트리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잘 때 편한 자세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숙면을 취하는 각자의 방식도 다양하죠. 사람마다 좋은 잠에 대한 정의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 침대에 바라는 게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초개인화 시대에서 좋은 잠은 결국 맞춤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구 침구로는 이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웠지요.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고 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슬립테크가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컨디션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면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관리하듯 수면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면 핵심은 침대에 나를 맞추는 시대에서 침대가 나를 맞춰주는 시대로 매트리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코웨이 비렉스 수면 연구소는 본격적인 슬립테크 시대를 열기 위한 전쟁기지 같은 곳입니다. 좋은 잠의 진심인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연구를 다각도로 진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있죠. 개인에게 꼭 맞는 환경을 만들려면 결국 컨트롤 테크놀로지가 관건인데요. 저희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력을 매트리스에 접목시키는 일도 담당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들의 필요와 밀접하게 연결이 돼야 좋은 제품이 될 수 있죠. 사람들이 원하는 숙면은 뭘까? 어떻게 자야 건강한 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잠을 만들어보자. 코웨이는 슬립 분야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바로 스마트 매트리스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스마트 매트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트리스의 경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게 바로 슬립셀입니다. 슬립셀은 사용자가 원하는 경도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 아무리 사용해도 꺼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슬립셀을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스마트 컨트롤 테크놀로지입니다. 스마트 컨트롤 테크놀로지의 핵심은 초개인화된 시대에 모두 다른 수면 문제에 맞춰 맞춤 케어가 가능해진 전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침대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듀얼 스마트 경도 컨트롤은 하나의 침대를 두 개의 침대처럼 각자 나눠 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고요. 자동체 앞 분산 기술은 매트리스가 알아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체 앞을 분산시켜 잘 때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 불편했던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셀 기능은 뭉친 허리나 부은 다리처럼 스트레칭이 필요한 부위를 눌러서 원하는 대로 케어해주죠. 좋은 제품은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뭘 바라는지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죠. 코웨이의 스마트 매트리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심을 담은 연구개발이 사람들의 생활을 더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자는 게 중요해진 세상에서 스마트 매트리스가 어떻게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지 기대해봅시다. 잘 자는 건 중요하니까 매트리스도 스마트하게 빌엑스 스마트 매트리스 모래스 스마트 매트리스